안녕하세요. 사진찍는 회계사입니다. 캐논 EOS R5의 발열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굉장히 파급력이 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이 EOS R5의 DR과 고감도 성능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 영상이었는데 발열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댓글이 절반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제가 전문성이나 분석 툴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정보를 드린다거나 테스트를 하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정보들을 모아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저보다 더 모르실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얘기가 듣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다소 죄송스럽지만 방구석 회계사의 한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실사용기 같이 한 번에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구독자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는 EOS R5의 본 발열 문제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분명히 EOS R5는 발열을 잡기에는 다소 미흡한 기판 설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문외한이지만 문외한이 보기에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슈를 리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EOS HD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어떤 중국 유저분이 뚜껑을 따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판 설계가 이상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선명치 않으니까 기사가 링크를 제공하는 곳에 가서 원래 유저분이 제공했던 사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영어로 제가 번역을 돌려놓은 것이고요. 원문은 아마 중국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뚜껑을 따보겠다. 오버히팅을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뒷판을 먼저 열으셨어요. 뭐 복잡한 얘기는 할 거 없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열판이랑 써몰패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을 잡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방열패드랑 써몰패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메인 프로세서가 있는 기판에 도달을 하면요. 얘가 메인 프로세서인데 얘한테는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양쪽으로만 붙어있는 것이죠. 다소 의아하죠. 얘가 메인 프로세서면 써몰패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있는 거고요. 얘랑 얘는 랩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써몰패드가 여기는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이 메인 프로세서의 일부를 덮고 있는데 얘는 사실 뚜껑이고요. 뚜껑을 열면 이 안에 프로세서는 정중앙에 있습니다. 써몰패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열을 전달해주는 통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카메라들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요. 저 써몰패드가 프로세서 완전히 덮고 있어요. 그래야만 프로세서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유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발열을 잡기 위해서는 방열판이 있고 써몰패드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짧은 지식으로 공부해 본 것은 방열판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바디 구조 자체를 짤 때 열을 어디로 뺄 것인가를 설계를 해서 그쪽으로 써몰패드를 잘 붙여서 열을 전달을 시켜줘야 발열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EOS R5 같은 경우는 그런 기초적인 가장 기본이라고 하시는 써몰패드가 메인 프로세서에 붙여져 있지가 않아요. 다만 이 원문 기사만 보고 방열판이 없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원래 이분이 올리신 사진을 보면요. 아래쪽에 이렇게 방열판 자체는 여기 있습니다. 있기는 해요. 아까 메인보드가 있던 기판을 뜯어내면 밑에가 나오는데 이 상태와 메인보드가 있던 기판 사이에 이 방열판이 존재하는 것이죠. 알루미늄으로 보인다고 이분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원래는 이제 구리라든지 니켈을 쓰는데 알루미늄은 그나마 좀 저렴한 소재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다가 써몰 구리스를 발라서 바디를 덮고 그 다음에 열을 측정해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얘가 위에 있는 기판하고 맞닿아 있지는 않았대요. 얘네가 당연히 맞닿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닿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방열판이 방열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열을 더 가둬두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은. 제가 직접 뜯어본 게 아니니까 진위 여부는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검증할 수 없는 정보를 그냥 따옴표를 따가지고 전달해드리는 방식의 영상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방식의 영상이거든요.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루머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오피셜이 떴을 때만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번 케이스는 부족한 지식과 제 개인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를 따서 전달해드린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만 보면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알파세븐 R3인데 이따가 R4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디를 전체 분해했을 땐 이런 모습이고요. 이제 이분이 하나씩 바디를 뜯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먼저 여기 보시면은 써몰패드가 이렇게 쭉 지나가서 열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당연히 메인 프로세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메인 프로세서가 이 써몰패드 아래쪽에 존재하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써몰패드를 분명하게 프로세서를 지나가도록 설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열판은 어디 존재하냐면은 저 밑에 존재하는데 이 기판 아래쪽에 이렇게 구리로 된 구리로 된 방열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써몰패드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얘로 열을 전달받아서 이렇게 외부로 이런 식으로 이 판대기로 열을 보내는 뭐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배움이 짧아서 제 설명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오류가 있다면은 알려주세요. 어쨌든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기판 위로는 써몰패드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 기판 바로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방열판이 존재해서 발열을 잡고 있다는 것. R4를 보면 이 경우는 R4인데요. 자, 쭉쭉 내려가 보면 우리는 궁금한 게 이런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뚜껑을 따면은 역시나 이 메인보드가 있는 기판 쪽에 써몰패드가 이런 식으로 잘 지나가게 그 메인 프로세서를 완전히 덮어보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이죠. 그리고 이 밑에는 역시나 방열판이 존재하고요. 이 판대기가 아까 우리가 봤던 메인 프로세서가 있는 기판 바로 밑에 있는 판대기인데 이게 바로 방열패드입니다. 그리고 뒷면이라서 얘가 지금 구리인지 니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니켈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써몰패드가 잘 지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판 위쪽에도 써몰패드가 있고요. 기판 아래쪽에는 방열판이 있고요. 그 방열판 아래쪽에는 또 이런 식으로 써몰패드가 지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프로세서에서 발생하는 열이 바디의 다른 부분으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열을 잡고 있어요. 소니는. 니콘은 어떤가? 이건 이제 니콘 Z7의 분해도인데요. 분해를 쭉쭉 해보면은 니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서가 별다른 써몰패드가 발라져 있지 않고 외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이 기판을 뜯어내서 밑에를 봐보면은 이번에는 써몰패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얘가 아까 기판 바로 밑부분이거든요. 다시 보세요. 얘네를 이렇게 관통해서 이쪽으로 써몰패드가 지나가는 것이죠. 기판 위쪽에는 없지만 아래쪽에는 바로 딱 붙어 있습니다.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이쪽 구리가 보이죠. 누르딩딩한 이 부분 이 부분이랑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대기 아래쪽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지금 보이는데 즉 니콘 같은 경우에는 메인 프로세서가 있는 기판 아래쪽에 바로 써몰패드를 붙이고 그 써몰패드를 통해서 이러한 방열판으로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해 놨습니다. 소니랑 니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프로세서 위를 지나가도록 써몰패드가 프로세서 위를 지나가도록 설계를 하는데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를 교묘하게 피해 가요. 이게 의도된 설계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다른 의도가 있는 설계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문외 아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제가 보기에는 발효를 잡지 않은 발효를 잡지 못한 그런 설계로 보입니다. 써몰패드 원가가 제가 알기로 몇백원 수준인 걸로 아는데요. 굳이 그 위를 지나가지 않도록 설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램에서 많은 열이 발생해서 오히려 프로세서로 전달될 경우 열을 더 키워서 걔네를 스쳐 지나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는 잘 모르고 그렇다면은 써몰패드를 다른 식으로 교차로 지나가게 붙여서 뭔 소리냐? 만약에 여기 있는 열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게 부담스럽다면 써몰패드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뒷판에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사진을 보다가 의문이 든 점은 아까 제가 그분의 주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EOS R5 메인 프로세서에 있는 기판 바로 뒤에 있는 방열판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물체인 것으로 보이는데 물체? 뭐라고 해야 되죠? 암튼간에 이 금속체 여기 보시면요. 써몰패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위치상으로는 그 프로세서 바로 뒤쪽이거든요. 그렇다면 프로세서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쪽으로 보내는 식으로 설계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분 주장은 얘가 공중에 떠 있다. 닿아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본인이 그걸 닫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써몰구리스를 발랐어요. 이게 뭐가 뭔지 알 수 없다. 제가 직접 까봐서 실력이 없어서 깔 수는 없고 다시 조립을 할 자신이 없거든요. 얘를 까서 얘가 정말 공중에 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 점은 조금 뭐 제가 할 수 없다는 거.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모두를 경악하게 한 바로 그 실험이 바로 이거죠. 요약을 하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작동을 시킬 때 64.7도 이상으로 잘 올라가지 않았다. 이게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다른 높은 온도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말이 다르다는 점. 어쨌든 이 실험을 하신 당사자는 이게 높은 온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전달을 하자면은 또 한 2, 3분 정도 식히니까 그 기판이 30도 정도로 돌아왔다. 그래서 분명히 촬영이 돼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발열 경고가 해제가 안 되면서 촬영이 되지 않더라. 그런데 이 바디 내부에는요.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세팅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날짜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충전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충전지를 제거를 했더니 직전에 몇 분 촬영했는지 바디가 알 수 없게 돼 버리잖아요. 이걸 제거하기 전까지는 발열 때문에 촬영이 안 됩니다. 라고 경고가 계속 떠 있었는데요. 이 건전지 하나 뺐다가 다시 끼니까 되더래요. 그냥 촬영이 되더래요. 그래서 캐논이 온도로 지금 발열을 잡는 게 아니라 타이머를 설정해 놨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리고 또 재밌는 실험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제이 마커스 포토그래피라는 분이 이분 리뷰의 재미있는 점은 배터리 실을 개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놔가지고요. 마치 배터리 실이 닫혀있다고 바디를 속이는 것이죠. 그냥 저기 스카치 테이프로 센서를 가려가지고 배터리 실이 닫혀있다고 바디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상태에서 촬영을 하다가 그 배터리를 강제로 빼내면요. 바디 세팅이 리셋이 되면서 좀 전까지는 분명히 그 촬영 가능한 시간이 굉장히 적었는데 촬영 가능한 시간이 더 다시 원래대로 늘어났다. 더 많이 생겼다. 그렇게 간단한 트릭으로 바디를 속이면요. 촬영을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테스트였어요. 다만 이제 진행하시는 분도 이걸 절대 권장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보여드릴 뿐이지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바디를 속이면요. 발열 경고 때문에 촬영할 수 없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이 실험을 바탕으로 EOS HD에서도 새로운 실험을 했는데 배터리 실에다가 나사를 하나 박아가지고 이렇게 배터리 실이 닫혀있다고 기기를 속이고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배터리를 강제로 빼내요. 연속을 촬영을 하는데 보시면은 자막 같은 걸 보면 이 분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18분까지 촬영을 되면은 이거를 뽑아서 바디 하판에 있는 배터리를 강제로 탈착을 합니다. 강제로 빼내면은 타이머가 리셋이 돼요. 그러니까 오버히트가 떴다고 이제 촬영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렇게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삽입을 하면은 15분이 촬영될 수 있어요. 오버히팅 경고도 사라지고 굉장히 신기하죠. 여기 타임라인을 보면은 17분 동안 촬영한 다음에 배터리를 빼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또 17분 촬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촬영이 된다는 그런 레포트가 새로 올라온 것이죠. 50분 동안 연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초에 중국 분이 테스트한 거 아까 온도진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EOS HD에서는 이거를 퍼 온 거예요. 일종의 인용을 한 건데 인용을 할 때 사진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링크가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가면요. 이 실험을 하신 분이 원래 올린 사진이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온도 측정하는 기기를 사가지고 전원을 올려서 영상 촬영을 들어갑니다. 점점 이렇게 뜨거워지죠. 5분 정도 지나니까 40도 가까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10분 지나면은 점점 뜨거워지고 오버히팅 경고가 17분 지났을 당시에 떴고요. 이때 온도는 52.8도라고 하네요. 잘 안 보이니까 확대를 할게요. 잘 보이시죠? 52.8도 그 상태에서 좀 더 촬영을 하니까 당연히 20분이 되면서 기기가 뻗었습니다. 셧다운 됐다고 돼 있고 뒷판을 봤을 때는 56.7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정확한 온도를 재기 위해서 앞에 센서 부분도 잤었고 이렇게 배터리 실도 잤었고 뭐 위에 부분도 재고 여러 각도에서 잤네요. 어쨌든 간에 기판을 뜯어보니까 40도 정도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재는 동안 온도가 떨어져가지고요. 몇 분 지나니까 31도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열 경고가 나서 뻗은 다음에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지금 여러 각도씩 찍었잖아요. 이 찍는 도중에 온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상 뚜껑을 따니까 31도까지 내려갔고 이 상태에서는 5분 정도 촬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촬영 가능 시간이 5분이라고 표시가 된 모양입니다. 이분이 대충 연결해놓고 뚜껑을 대충 닫은 다음에 다시 촬영에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뒷판이 이렇게 열려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첫 번째 시도에서는 발열 경고가 뜬 다음에 바디를 개봉했을 때 그 개봉하는 사이에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반쯤 열어놓고 촬영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6분 43초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촬영을 2차 촬영을 들어간 지 6분 43초가 지났을 때 64.7도를 찍었다. 그리고 오버헤히팅으로 뻗었다. 그러니까 뻗는 온도가 64.7도였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상황이 첫 번째는 기기를 닫고 촬영을 했고요. 그때 외부에서 쟀을 때는 50도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뚜껑을 따니까 그 사이에 식어가지고 40도까지 기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면 안되겠다고 해가지고 뒷판을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2차 촬영이 들어갔고요. 6분 43초 정도 2차로 촬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기가 또 뻗었는데 그때 온도가 64도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뭘 하셨냐면요. 바로 그 배터리를 언인스톨을 했습니다. 안에 있는 내장 배터리 아까 보신 그 수은 배터리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거하고 네이브 타이머를 리셋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데이터가 날아간 것이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다시 조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를 하고 조립을 한 것이죠. 조립을 하자마자 전원을 키면 이렇게 시간 설정하라고 나오죠. 시간 설정하고 들어갔더니 여기에 녹화 가능 시간이 15분이 뜨더라. 좀 전까지 녹화가 안 된다고 발열 때문에 뻗었다고 셧다운된 기계를 배터리만 제거해서 결합을 시켰더니 바로 15분이라고 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EOS R5가 뻗으면요. 뻗으면 1시간 이상 때론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회복이 됩니다만 지금 이분 실험하신 걸 보면 배터리를 빼자마자 기판을 조립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분 말씀으로는 몇 분 안 걸렸대요. 그리고 바로 촬영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 EOS HD에 있는 몇 장 발취된 사진 가지고 이 실험의 앞뒤 순서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제 설명이 오류가 있을 수는 있구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역시나 댓글로 알려주시구요. 어쨌든 제가 해석한 바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죠. 카드를 사용하지도 않는데 닌자로 외부 출력하면서 리코딩을 하는데 얘를 빼면 4시간 되고 얘를 집어넣으면 또 얼마 짧아지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온도 말고도 타이머가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즉 우리의 상식처럼 온도를 재서 얘가 뜨거우면 바디를 셧다운 시키고 온도가 식으면 다시 녹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온도계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사용 환경이 다르면 기기가 뻗는 게 달라집니다. 야외에 뜨거운 태양이랑 실내 공간이랑 지금은 호주 같은 데는 겨울이니까 겨울인 상태 사용하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사용 시간에 차이는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기기가 뻗을 때까지는 온도계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기기가 뻗을 때까지는 온도계로 측정을 해서 기기를 뻗게 만들고 일단 기기가 뻗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온도와 상관없이 캐논이 설정해 놓은 타이머대로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지나야 다시 촬영이 가능하도록 온전하게 그렇게 제안을 걸어 놓은 것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거 말고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캐논이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식으로 바디가 구동하도록 제조를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제 나름의 심증은 있지만 합리적인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이게 급 나누기 그러니까 시네마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회복된 그거를 타이머를 걸어 놨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내부 배터리를 제고를 한다던가 배터리실이 다쳤다고 기기를 속이고 뭐 배터리를 강제로 빼내는 듯한 행위로 그 기기를 속여서 강제적으로 촬영을 계속 했을 때 과연 EOS R5가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가 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즉 저런 방식으로 기기를 속여서 그 발열 문제를 해서 벗어나 가지고 계속적으로 촬영을 했을 때 바디가 고장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그건 모르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6대에서 10대 정도 카메라를 구매를 해 가지고 저렇게 기기를 속이는 실험을 하고 이쪽에서는 정상적으로 촬영하는 실험을 수없이 반복해 가지고 기계를 오래 사용했을 때 고장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게 어떤 유의적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군을 놓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어떤 팩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실험을 할 만한 저는 예산도 지식도 기술도 툴도 시간도 없어 가지고요. 이렇게 방구석에서 뇌피셜이나 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캐논이 이게 자사 바디를 지키기 위한 내구성을 고려한 정당한 설계인지 아니면 시네마 라인을 지키기 위한 졸렬한 급나누기인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바디가 회복되는 타이머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열판도 상당히 뭐 떠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서멀패드도 제대로 바르지 않은 이 기기 설계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발열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캐논은 이러한 유저들의 분노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제 돈을 주고 이 기기를 산 입장에서 렌즈랑 뭐 CF 익스프레스 카드도 캐논 스토어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이것저것 했을 때 거의 천만원 정도 사용한 제 입장에서도 하나의 유저로서 캐논이 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답변에는 왜 내부 기판에 있어서 방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고요. 기기가 회복됨에 이어서 왜 소프트웨어적으로 타이머를 걸어 놓은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 답은 진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답변을 기다릴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너무 억측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난리라고 하고요. EOS HD에서는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진짜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밖으로 흘러나올 테니 그거를 기다려 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걸릴지 잘 몰라서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캐논이 이러한 유저들의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혹은 분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정말 부족한 영상이지만 많은 구독자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테스트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유튜버들 퀄리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 퀄리티의 평균을 끌어내리고 있는 게 제가 아닌지 오늘도 한번 반성하게 되네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